스파이크 발견 이제 좀 쉬자 스파이크 발견 스파이크 발견 스파이크 발견 스파이크 발견 뭐야 이상해니? 와... 어쩐지 개 잘 쏘기라 진짜 게임을 찾았습니다 스파이크 발견 시리즈 스파이크 발견 이렇게 사로 칠 퐁 뭐지? 100명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무결정 클래프 보드로 잘 달하다 와우 레이너 같이 쏘자 자극기 놓고 다 죽여버리자잉 요르신 오케이 요르신 루루 여기로 자극지 시루기 오마이갓 오 나이스 팀킬 안 돼 C창 하나 창 창 창 마지막이구나 기모틱? 에이 꼬마 죽었네 뭐하는거야 상대가 안되면 참 올 줄도 알아야지 아 이행님 콜 때리네 떨렸어요 여기요 넥 벌레가 으아아아아아 대장 왜 이러지 아아 으악 왜이래 비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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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설 비창했다 비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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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 그만해 스파이크가 설치되어서 에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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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 그만해 비창 한 명 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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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하하 하하 오오올리 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시이이이 금최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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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 잠깐만 정지하면 안되나? 배가 아프네 아 아니네 아니네 페이스 형님이구나 어르신 어르신 또 뵙네요 아이고 왔네 어르신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지 내 나이 대봐라 니도 무서워한다 어이 내 스타일이야 나 힐 좀 좋아 아하 총 하나만 좋아 고맙고 오케이 아 이사람 컨셉이 아니라 진짜라서 더 웃기네 내가 5링 지면 다 잡지 봐라잉 달아 배워 레이나 보고 배워 아 어르신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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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잠깐만 지금 살리면 안돼 어르신 살려 아 잠깐만 저기 지금 살려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어하 너 앗 앗 아 넌 전부수없다 흫 흫 흫 흫 절은 흫 어 안되겠어요 무료님 게임 끝나고 할아버지인데 요기 와봐잉 캐치 타고 와 들었어 아 미치겠다 이야 멋있다 미치게임이네 둘이 다 피가 없어가지고 관통하게 하네 안되겠어 넌 진짜로 택시타고 와야돼 어르신 어? 꼭 택시타야됩니까 버스 안됩니까 버스 타고 와도 돼 버스 타고 올 때 레이나 데리고 와 들었어 삐들어와 삐들어와 어이 샤발 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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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남았습니다 굿 하나 있어요 저긴 맞다 저긴 맞다 저긴 맞다 저긴 맞다 저긴 맞다 아이고 아이고 까 그래 거기다 넌 모른다 모른다 나이스 응 어이 귀여워 어리… 어르신 야 너도 야입만 썩을놈아 너도 잘해야지 할메데코 와가지고 이거 뭔데 아 아 아 아 금방 죽었으면 세이기 세이기 대우고 너도 같이 타야 돼 버스 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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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쌀거면 그냥 내꺼 가져가지 아 노인 공경 아 할배가 죽건 그냥 오딩밖에 없다 어 어르신 원인 실패했는데요 아 어르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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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 예 미치겠다 이 사람 와 한판 또 만날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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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